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호가임보 스튜디오 포켄이라는 그룹에서 제 리더를 맡고 있는 노수아라고 합니다. 저희 여태까지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호가임보 스튜디오 유튜브 들어가시면 역사 진짜 고퀄리티 연속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한번 와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호텔 말고 화련보 에일링팀으로 많이 많이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열어셔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지금 이거 검색해주세요. 저희 지금 티박스가 없죠? 여러분 팁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가시면 볼게 많아요. 아까 러시아워도 진짜 차 막히는 러시아워도 한가운데서 쳤었고 본바투로도 한강에서 설명대로 쳤었고 진짜 영상 이쁘게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또 보시고 저희 랜더플레이 데스도 하고 처음 했던 랭크는 조회적으로 1,8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100만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다음 주에도 여기서 힙파티랑 레드쿠르랑 이번에 저희 크루는 여자 크루들만 여기서 또 버스킹하니깐요. 그때도 이제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이제 남자 멤버들이 오늘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남자 멤버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급하게 지금 메꾸어서 준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후 2시부터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하신 랜더프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송한데 혹시 여기로 가서 뒤돌아서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잘하셨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끝! 고생하셨습니다. 자! 호스터 넥스트! 이쁜이들 앉으시고 가시죠. 대담은 이쁜이들 가세요 안 가세요 바꾸세요 바꾸드릴께요. 아 아 아 어? 안녕하세요 마uated 저는 네일링 리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와우! 저희 1팀은, 저희 1팀은 케이팝 소고도 하고 있고 칸타운 유튜브에 있어서 저희 유튜브에 되게 예쁜 영상도 있고 너무 멋있는 영상도 많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브이의 콜스도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엥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바이버 스튜디오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또 인사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활불 활불 이게 저희 행사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코바이버 스튜디오 채널에서 토티 앤 에이링과 함께 같이 댄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활불하는 팀이고요 저희도 케이팝이랑 창작댄스 많이 하고 있고 채널을 보시면 제가 지금 땀이 많이 나서 얼굴이 많이 좋지 않는데 거기는 진짜 아주 쎈삐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쎈삐고 있으니까요 진짜 다른 사람이 오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영상 한 번씩 보시면서 저희 많이 예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바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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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JUST 바쁘신가요? 안전을 지키셔서 지키셔서 차례차례 오시면은 저희 멤버들이 사진도 찍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멤버들은 앞에 많은 무수히 많은 카메라 있죠 오늘 하루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촬영하시고 그러는 건 좋은데요 무조건 최근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듀서 스튜디오 이거 업로드 안하시면은 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태그 꼭 껴서 업로드 해주세요 자 네 1번 마스크로 멤버들은 지금 당장 마스크를 헌복 헌복이 맞아 암튼 그거 자 이거 지금